이집트 전통 음식의 하맘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하맘은 이집트 전통 보양식으로 비둘기 입니다. 우리가 닭돌기라고 많이 부르지 한국에서는 비둘기 맛이 궁금한가요? 비둘기 맛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보세요. 끝에 알려드릴게요. 맛이 어떤지 하맘으로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서 룩소루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수랑 이름은 소프라 라고 하는데 한번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너무 뜨거운 옷을 입고 영상으로 받아볼게요. 에이 룩을 이루어 매우 진심으로 짜증을 해. 아아! 저는 내 손에 이루어지고 오케이. 오케이? 제가 모르셔서 신경이 주신 그 다음에 아매드. 아매드, 안녕하세요. 아매드. 아매드. 너 어디? 아매드 내 손에 룩인. 한국. 한국. 아매드. listen to me,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거였는데 나는 내 손에 룩. 섭방? 마을이 자빠졌어 가다가 섬인들이 사는 마켓인데 우선은 냄새가 장난 아니야 냄새가 냄새가 진짜 무슨 막 뭐라 그러지 뒷골목 냄새가 장난 아니야 네 소프라에 왔고요 하마함이 유명하다고 해서 하마함 먹으러 왔어요 비둘기를 먹을때가 왔도다 비둘기를 먹을때가 왔도다 비둘기를 먹어볼 생각을 다 하다니 미친거 아니야 아라브가 참 자꾸 보다보니까 정겨워질라 그래 이제는 헬로우 원포스 이 소프라라는 식당은요 고급식당이에요 하마함이 어디있을까 메뉴는 뭐 현대식처럼 되어있네요 하마함 마시 비둘기 안에다가 쌀같은거를 채워서 만든 요리에요 두번째꺼 마시위앗 소프라 셀렉션 케밥 하마 마시 마시왓 소프라 케밥 케밥은 뭐 많이 먹어봤는데 비둘기 고개는 저도 처음 먹어보는거라 긴장되긴 하는데 어떤 맛일지 진짜 좀 궁금하거든요 의자에 아랍 글자가 참 인상적인 것 같아요 정겨운 이집트도 오늘이면 끝나네요 자 드디어 이집트의 보양식이라고 하는 하마함이 왔어요 비주얼이 비둘기 비주얼이네 목까지 있었으면 좀 그랬을텐데 당연히 목은 잘라줬어 같이 준 사이드가 냄새가 좋아요 양파 볶은거 같아 양파하고 뭐 고추같은거 볶은거 같아 솜씨 좀 부려봤어 즐겨 비둘기 비둘기 살을 한번 먹어볼게요 파리가 이렇게 꼬이네 마칠겨 비둘기야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야 널 먹어버린 날 원망하지는 마 너의 몸을 원망하렴 니가 먹을만 했다는 거야 마칠겨 음 후추를 좀만 칠까 후추 맞지 후추를 좀 칠게요 후추를 좀 칠게요 우기 고기 먹다 살에 들리겠네 비둘기 살 이게 치킨은 닭은 살이 하얗잖아요 닭은 이렇게 썰면 고기가 하얘요 닭고기 그쵸 근데 비둘기는 살이 안 하얘 이게 약간 갈색이야 비둘기는 갈색이야 비둘기는 갈색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한게 맛이죠 맛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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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밥 지금 이스탄부로 갈거기 때문에 터키 터키 가면 뭐 케밥 맨날 먹는다고 하니 미리 먹는 겁니다 근데 옆에 고양이가 앉았어 이렇게 삼자탕 먹으면 덥듯이 비둘기 먹으면 비둘기 고기 먹어도 덥네 여기 에어컨이 없어 개방향이다 레스토랑이 비둘기 고기 많이 남았어요 비둘기 고기 한 숟가락 하실래예 왜 이렇게 맛있는거니 맛있네요 이 집이 잘하는건지 원래 비둘기 고기가 맛있는건지 맛을 아 아직 맛을 안들였구나 맛에 대한 총평을 안들었구나 고기는 비둘기 맛 궁금한가요? 안 가르쳐줄건데 비둘기 맛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보세요 끝에 알려드릴게요 맛이었던지 비둘기 다리 좀 뜯어볼까 비둘기 다리 닭다리 뜯듯이 비둘기 다리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주방장 프란체스카인가 봐 비둘기 비둘기 고기 비둘기 고기 되게 맛있어 이런 맛이에요 치킨이랑 맛 비슷해요 이렇게 물어볼거 같아 치킨이랑 맛은 틀려요 치킨 맛은 아니야 닭 맛은 아니야 무슨 맛이냐면 비둘기 맛이야 비둘기 맛 여러분들 치킨 먹었어요 무슨 맛이에요? 치킨 맛이에요 비둘기 고기 먹었어요 무슨 맛이에요 비둘기 고기 맛이에요 비린가요? 하면 누가 먹어볼거 같아요 비리진 않아 요리를 잘해서 그런건지 몰라도 프란체스카가 요리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비린맛은 하나도 안나는 것 같아요 치킨 맛은 아니고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비둘길 나도 처음 먹어봤으니까 돼지고기 맛하고도 아니구요 소고기 맛도 아니야 치킨 맛도 아니야 완전 새로운 맛이에요 식감이 어떨까요? 식감은 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급류라 그런가? 한국사람 입맛에 맞을까요? 누가 물어봤나? 한국사람 입맛에 맞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한국사람들 닭 좋아하잖아요 치킨 뭐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들어봤는데 잘하는 집에 가야 된대 이 하마미 비둘기가 못하는 데 가면 맛 이상하다 근데 여기는 하마몬을 좀 유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맛있어 다 먹었구요 비둘기 고기 다 헤쳐먹었어요 나 비둘기 고기 인증했다 사진 찍어야지 여기는 특별하게 여기다 딱 해서 가져오네요 프린트 해서 가져오네 하마몬이 75파운드 카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카드 안되구요 캐시 언니 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집션 파운드가 많이 모자라서 여기서 이제 환전을 좀 했습니다 저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로 가구요 우선은 카이로로 먼저 가야되요 카이로로 먼저 간 후에 이제 터키 항공으로 갈아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구요 지금 터키 항공이 좀 딜레이가 돼서 지금 새벽 3시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터키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 터키 이스탄불로 갑니다 이제 터키 이스탄불로 갑니다 터키시키는 슈퍼불로 갈아타를 가졌어요 캐피탈을 가졌어요 우진산도 마찬가지로 갔어요 양고국은 게박 게박 추워서 진짜 날씨 계산 좀 하고 올걸 터키 사람들한테 진짜 사랑받는 디저트 터키시 딜라이 디저트 가게래요 뇌이 디저트 가게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멍 아 battling 아 아 아